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격차가 줄어들면서 소비자들의 계산법이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하반기 기준금리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있어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더 낮지만 앞으로 변동금리가 더 낮아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24일 은행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의 주담대 변동금리와 고정금리 차이는 각각 하단 0.55%포인트, 상단 0.6%포인트입니다. 지난 3월 상단 기준 1.56%포인트까지 벌어졌던 고정금리와 변동금리 격차는 계속해서 좁혀지고 있습니다. 변동금리의 지표인 코픽스와 고정금리의 기준인 은행체 5년물 금리가 상반된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고정금리 확대를 유도하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의 대출 영업이 더해지며 셈법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지금 당장은 고정금리가 유리하지만 연내 금리 하락을 고려하면 변동금리 대출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택하고 추후 금리를 확인해 대출을 갈아타는 것도 방법입니다. 뉴스토마토 민경윤입니다. 현 시점에서 금리가 낮은 대출을 택하고 추후 금리 하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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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하고 추후 금리 하락을